오늘 새벽 2시 10분쯤 태안군 남면 당한포구 앞바다에 정박돼 있던 6.7톤 어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배에서 기름이 바다로 새어나와 300제곱미터의 유막이 형성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